11중 추돌 사고 났다고 아빠만 쏙 빠지는데 항상 누나방에 오면 뭔가 쓸만한 거를 발견하게 돼가지고 이번엔 꽤 괜찮아 보이는 이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또 삼성카메라가 있더라구요 가져가서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집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어이구 뭐야 참 특이한 사람이야 와 너무 덥다 미래의 경찰청장 친구를 만났어 아하하핳 그날 저녁에 서울 도착해서 저녁 7시 뉴스타 보니까 중부 우습도로 서울방면으로 11중 추돌 사고 났다고 아빠만 쏙 빠져나온다 영상 중간중간에 이 소니 카메라로 찍은 영상도 되게 많은데 이게 처음 써보는 거라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편집하고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뭘 찍고 난리야? 아빠 찍는게 아니었어? 티켓 발건도 타겠구요 이제 진짜 말레이시아로 돌아갑니다 3일짜리 짧은 휴가였는데 진짜 멋있다 3일짜리 짧은 휴가였어 1순위 2순위 3순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